왜? 고마워. 피곤했어, 내가. 나 당연히 바나나 왜 먹지? 응. 잘못 먹었어? 왜 그래? 왜 그래? 하던 대로 해. 요즘에 우리 노래 되게 많이 들어가봐. 나는 어려워. 이거 어떻게 골라. 내 곡인데 어떻게 골라 할 수 있지? 너무한 거 아니야? 둘 다 좋아. 봄에 오면 여행을 가고 싶어. 근데 갈 시간이 없어. 어떡하지? 새벽 여행? 좋네. 데리고 가라. 데리고 가. 안 돼, 자야 돼. 사랑하니. 이거 말고 할 말이 없다. 미안하다. 사랑하니.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많아? 나 집 갈 거야. 간다. 고마워. 네. 아멘.